아디렌탈 메디컬 고스트 닥터 1월 첫 방송 수술을 앞둔 의사라면 누구나 어깨가 누구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아 더 무겁네 아 진짜 왜 이렇게 무거워 아 어깨야 아 하디렌탈 메디컬 고스트 닥터 1월 3일 첫 방송 1월 3일 첫 방송 2일 첫 방송 2일 첫 방송 2일 첫 방송 2일 첫 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